1. 과거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상황 어렸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우리 카페에서 6시에 만나자고 말했잖아. 이상하네. 그녀는 너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니키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어. 정말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 너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는 내가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니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준비해 왔어. 그녀가 오늘 하루를 망칠 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이게 이렇게 길지 몰랐어. 그녀는 나에게 연락할 거라고 약속했어.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I knew you'd come through. 니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너가 알고 싶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게 웃길 거라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울의 두 번째 용법 울의 불확실한 상황 상상했던 결과나 상황의 확신을 낮출 때입니다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수도 있지 뭐뭐일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봐 오늘 밤에 테이크아웃 대신에 요리를 해볼까 생각했어 네가 그녀였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 같아? 그건 꽤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이 일은 나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내가 너라면 그걸 두 번 생각해봤을 텐데 맞잖아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그건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I can't imagine it would be a problem I can't imagine it would be a problem 저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I would never do something like that I would never do something like that 그 사람이 다시 물어본다면 나는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꽤 바쁠 것 같아요 내 첫 키스 항상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없어요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건 실수일 것 같아 That would be a mistake in my opinion That would be a mistake in my opinion That would be a mistake in my opinion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것이 잘 어울릴만한 많은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Target, Walmart, Costco와 같은 상점들이요. 예를 들어 Target, Walmart, Costco와 같은 상점들이요. 올해 세 번째 용법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공손함을 표시할 때입니다. 뭐뭐 주신다면, 뭐뭐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거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이력서 한 번 봐주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얘기해 줄래? 혹시 여 분이 있을까요? 전문적인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괜찮다면 계속하게 해 주시겠어요? 괜찮다면 아마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f you wouldn't mind, perhaps I could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내일 버스 정류장에 태워줄 수 있어요? 나갈 때 내 방문 좀 잠가주시겠어요? 괜찮다면 제가 책 좀 읽을 수 있을까요? If you wouldn't mind, could you just let me read my book 가도 괜찮을까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괜찮다면 제 아이디어 노트북 좀 봐주실래요? If you wouldn't mind taking a look at my idea notebook If you wouldn't mind taking a look at my idea notebook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겠어요?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실례합니다. 잠시 가방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스피린이 있을까요? 당신 뒤에 있는 문 좀 닫아줄래요? 올해 네 번째 용법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하고 했었지? 그것들은 아버지가 종종 말했던 위로의 말이에요.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었었지. 그녀는 계획을 세우는 중이면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종종 기도에 기대곤 했어요. 사랑은 항상 도망가버려. 그 사람은 매일 나에게 말했었지. 그는 항상 추측을 했어요. 그녀는 항상 흥미로웠어. 항상 큰 웃음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항상 미덕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준비해놓았어요. 매일 그는 어디로 가는 거지? 매일 그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녀는 항상 맞았어요. 그녀는 항상 맞았어요. 그는 이 크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 우리는 그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었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녔어. 얘들아, 나는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어. 미역시keeping, 지şah lại까지teil beautiful says- 그녀는 항상 거야 그래도 그거는れない 거예요. 그녀는 항상 마음이 오래 걸렸고 призрач하게 되면 그녀는 항상 THEREBu fully tragicakin bite. 그녀는 항상進- 그녀는 sempre priority man에çi 되고 мат. 매일 그가 방문했었어요. 그녀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종종 형식을 가지고 놀았었지. 그리고 그는 종종 형식을 가지고 놀았을 때. 클래의 첫 번째 용법.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은 맑지만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It's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it's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it's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너 다칠 수도 있어. you could get hurt. you could get hurt. we could get hurt. we could get hurt. we could get hurt. 그들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they could sue us. we could lose everything. they could sue us. we could lose everything. 이게 징조일 수도 있어요. this could be a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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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걸릴 수도 있어. 음, we could get hurt. 음, we could get hurt. 그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good thoughts could be bad. it could be good thoughts could be bad. it could be good thoughts could be bad. It could be good thoughts, it could be bad. 이게 암일 수도 있어요.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이게 모든 곳에 퍼질 수도 있어요. It could spread everywhere. It could spread everywhere. 나는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But I could lend you some money before you. I could lend you some money before you. I could lend you some money before you. 음, 내가 너를 픽업할 수도 있어. Well, I could pick you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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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He could be lying about this whole thing. 업데이트 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It could take a few days to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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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그가 나에게 반할 수도 있어. He could fall in love with me som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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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대박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게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오후까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계획된 걸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것은 항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크대 두 번째 용법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또는 부드러운 경고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너 그러다 경찰 아저씨가 이놈 한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 위험할 수도 있어. 아마도 위험할 거야. 만약 네가 바꿀 수 있다면 만약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내가 괜찮다면 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괜찮다면 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어.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어.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어요. 평생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뭐 먹을 것 같아?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일이라도 구하면 차 수리비를 내고 고칠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협력하지 않으면 친구가 죽을 수도 있어요.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아. I could ensure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40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좋아, 그래도 경찰을 가장하는 건 심각한 문제야 체포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That you could be ruining your life with, right?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어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클의 세 번째 용법 공손하게 요청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입니다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길을 보고 운전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your eyes on the road, please? 집에 가는 길에 빵 좀 사와 줄 수 있어요?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좀 도와주실래요?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자리에 앉아서 음식 좀 주문할래요?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바람 좀 쐴까요? Could we get some fresh air? Could we could get some fresh air? Can we go get some fresh air? 차 좀 더 주시겠어요? Could I get some more tea? 여기 진통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I get some painkillers over here, please? Could I get some painkillers over here, please? 기침약 좀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some cough drops? 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이분들 의자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조금 잡아주시겠어요? 지퍼 좀 올려주시겠어요? Could you help me with my zipper? 적어도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의 상사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Could I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Thank you. We're holding. Could I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Thank you. We're holding. Could I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Thank you. We're holding. Could I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Thank you. We're holding. Could I please speak to your supervisor? Thank you. We're holding. 출발해 5분만 미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을까? Could you do that for me?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 말해주실래요? Could you please tell me how you planned to resolve it? 클래 네 번째 용법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말, 예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뭐뭐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 I did the best I could 아,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Oh yeah, I couldn't understand a word he said 병원에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 너도 못했어? I couldn't do it. You couldn't do it. 어젯밤에 전혀 잠 못 잤어. I couldn't sleep at all last night.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I could sense that something was wrong. 나는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복도에서 그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내가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그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표는 볼 수 있었어요. I couldn't see her, but I could see her name tag. I couldn't see her, but I could see her name tag. It was right. I couldn't see her, but I could see her name tag. It was right.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I couldn't understand why this was happening.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봤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 I saw what he was doing. I couldn't do what he was doing. I saw what he was doing. I couldn't do what he was doing. I saw what he was doing. I couldn't do what he was doing. I couldn't do what he was doing. 저는 제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200m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I could run 200m faster than anybody in my school. I could run 200m faster than anybody in my school. 그 사람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를 웃게 할 수 있었어요. He could make me laugh when I was afraid. 나는 그것을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어요. 나는 압도당했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 I was overpowered. I was overpowere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I was overpowere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I was overpowere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I was overpowered. There was nothing I could do. 미안해. 그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너도 그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했어. 나는 그것들을 무한정으로 만들어 가격을 낮춰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어. I wanted to make them unlimited and sell them at a lower price point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m. I wanted to make them unlimited and sell them at a lower price point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m. I wanted to make them unlimited and sell them at a lower price point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m. I wanted to make them unlimited and sell them at a lower price point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m. 실의 첫 번째 용법. 무언가를 권장할 때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학교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너도 일하러 돌아가는 게 좋겠어. You should get back to school. You should go back to work. You should get back to school. You should go back to work. You should go back to school. You should go back to work. 너 언제 한번 학교 끝나고 놀러 와야 돼. You should come over sometime after school. 우리는 이걸 더 자주 하는 게 좋겠어.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We should do this more often. 비즈니스 정장을 입는 게 좋겠어. You should wear a business suit. 내 생각에 너는 좀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아. I think you should be more concerned. 오늘 저녁 일찍 식사하러 가는 게 좋겠어. We should go to an early dinner to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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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요. We should go to an early dinner tonight. You should stick around. You should stick around. You should stick around. 너 이거 버리는 게 좋겠어. It's all dirty. You should throw this out. It's all dirty. You should throw this out. 난 내가 그거 반드시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너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It'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should take it. It'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should take it. It'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should take it.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Well, there are some things you should know. Well, there are some things you should know. You should put in for a 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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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hould be able to wear what I want. I should be able to wear what I want. You should be able to wear what I want. 내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그 새로운 프랑스 레스토랑을 한번 가보는 게 좋겠어. 나는 작년 여름 너에 대한 내 행동을 사과해야 해. 우리는 아마 지금부터 거기를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그냥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좋을지도. 아마 너는 밖에서 기다려야 할지도. 아마 우리는 결혼 자금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비스 포스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I shouldn't be laughing. I shouldn't be laughing. I shouldn't be laughing. I shouldn't be laughing.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You shouldn't go i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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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You shouldn't do that. You shouldn't do that.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You shouldn't worry too much. You shouldn't worry too much. You shouldn't worry too much. 나 무시하면 안 돼. You shouldn't ignore me. You shouldn't ignore me. You shouldn't ignore me. 너 진짜 그러면 안 돼. You shouldn't be doing that. You shouldn't be doing that. You shouldn't be doing that. 그냥 지나치게 두면 안 돼. You shouldn't let it go by. You shouldn't let it go by. You shouldn't let it go by. 미안. 내가 너무 잔소리만 하면 안 되는데. I'm sorry. I shouldn't be so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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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너 그 단어는 절대로 말하면 안 돼. You should never say that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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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 We shouldn't be wasting ou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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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렵지 않아야 해. 스스로를 탓하면 안 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 너 자신을 나와 비교해서는 안 돼.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해. 들은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 돼. 식료품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 돼. 정확히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해. 사람들을 쉽게 읽는 길이야. although we shouldn't judge, it's easy for people to lose their way. show로 시작하는 의문문. 뭐뭐 해야 할까? 뭐뭐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나 가야 되나? 그냥 주문할까? 그냥 취소할까? 그냥 취소할까? 내가 그걸 해야 할까? Do you think I should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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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Should we write an offer? Great! Should we write an offer? Great! Should we write an offer? Great! Should we write an offer?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You know what you should do. 내가 타협해야 할까?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그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 Should I talk to him about it? Should I talk to him about it? Should I talk to him about it?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을까? Should I give him another chance? Should I give him another chance? 이 장소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Is there anything we should know about the place? Is there anything we should know about the apartment? 시든 들어 시작하는 의문문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 뭐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가야 하지 않을까요? Shouldn't we be going to? Shouldn't we be going to? Shouldn't we be going to? 먼저 노크해야 하지 않을까? Shouldn't we knock first? Shouldn't we knock first? Shouldn't we knock first? Shouldn't we knock first? Or shouldn't we knock first? 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Shouldn't you be studying? Shouldn't you be studying? Shouldn't you be studying? I will! Shouldn't you be studying? I will! Shouldn't you be studying? Shouldn't we be evac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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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Shouldn't I call him back? Shouldn't I call him back? We should have something really important to say Shouldn't I call him back? Shouldn't we have something really important to say Shouldn't I call him back? Shouldn't we have something really important to say Shouldn't I call him back? 우리 새벽까지 기다려야 해요? Shouldn't we wait till dawn? Shouldn't we wait till dawn? Shouldn't we wait till dawn? 우리 그녀에게 선물을 해줘야 할까? Shouldn't we get her a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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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전지침을 검토하지 않을까요? Shouldn't we review safety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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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당신 밴드랑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Shouldn't you be practicing with your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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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들의 분노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Shouldn't we acknowledge their out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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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쉴의 두 번째 용법 충분히 높은 가능성에 대해 예상, 추측을 표현할 때 뭐뭐 할 것이다, 아마 그럴 거야 그거 괜찮을 거야 That should be fine That should be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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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재미있는 걸 거야 It should be something f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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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Guests should arrive 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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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금방 돌아올 거예요 He should be back any minute She should back any minute She should be back any minute 곧 나오실 거예요 He should be out shortly He should be out shortly 그거면 도움이 될 거예요. That should help. Boring, that should help. 간단한 미팅일 거야. Should be a short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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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Then we should have no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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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을 거야. He should be there in a few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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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오른쪽에 메뉴판이 있을 거예요.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I don't know him by heart.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I don't know him by heart.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I don't know him by heart.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should, you, 그리고 컴마 후 문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뭐뭐하면 대표적인 표현으로 만약 당신이 추가적으로 무엇이든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해외 온라인 사이트나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해외에서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필요하시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문의해 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다른 어떤 것이든 필요하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should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그리고 이 도시에서 언제든 무엇이든 필요하다면 저녁 식사 예약이나 주차 티켓이라든지 저희 이름을 언급해 주세요.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그 전에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미네르바 씨가 여기에 있어요. should you need anything before then, 미네바 is here. should you need anything before then, 미네바 is here. should you need anything before then, 미네바 is here. should you need anything before then, 미네바 is here. should you need anything before then, 미네바 is here.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봐주세요. 올해 첫 번째 용법 과거의 시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의 상황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 할 거라고, 뭐뭐 일 거라고 그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어. I thought that would be the best thing to do. 어렸을 때 저는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우리 카페에서 여섯 시에 만나자고 말했잖아. 이상하네. 그녀는 너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는데. 니키가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했어. 정말 그녀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 너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그는 내가 절대 이해 못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 이렇게 어렵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 니가 그럴 줄 알아서 내가 준비해왔어. 그녀가 오늘 하루를 망칠 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이게 이렇게 길지 몰랐어. 그녀는 나에게 연락할 거라고 약속했어.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성공할 거라는 걸 알았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어.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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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웃길 거라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가 성공할 거라고 약속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그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imagine what our kids would look like. imagine what our kids would look like. imagine what our kids would look like. 오늘 밤에 테이크아웃 대신에 요리를 해볼까 생각했어. So, um, tonight I was thinking that I would cook instead of takeout. So, um, tonight I was thinking that I would cook instead of takeout. 네가 그녀였다면 너는 어디로 갈 것 같아? If you were her, where would you guys go? If you were her, where would you guys go? 그건 꽤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It'd be a pretty bad idea, don't you think? It'd be a pretty bad idea, don't you think? 이 일은 나에게 큰 기회가 될 것 같아. This job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This job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for me.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 I'd say it's a good possibilit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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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라면 그걸 두 번 생각해봤을 텐데 맞잖아. I would think twice about that if I were you, all right. I would think twice about that if I were you, all right. I would think twice about that if I were you, all right.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이 아이들이 다 자랐을 때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그냥 당신의 동의만 있으면 돼요. We would just need to have your consent. We would just need to have your consent. 그건 문제 될 것 같지 않아. I can't imagine it would be a problem. I can't imagine it would be a problem. 저는 그런 일 절대로 하지 않을 거예요. I would never do something like that. 그 사람이 다시 물어본다면 나는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If he asked me again, I think I would say yes. If he asked me again, I think I would say yes. If he asked me again, I think I would say yes. If he asked me again, I think I would say yes. If he asked me again, I think I would say yes. 이번 주는 꽤 바쁠 것 같아요. It would be a pretty busy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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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첫 키스 항상 어떤 느낌일지 궁금했어요. 어떤 느낌일지 상상할 수 없어요. I can't imagine what that would feel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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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에 가면 좋을 것 같아.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It would be nice to go to the park. 일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야 이것이 잘 어울릴만한 많은 상점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Target, Walmart, Costco와 같은 상점들이요 주차가 겨울 때 상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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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올해 세 번째 용법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표현으로 공손함을 표시할 때입니다. 뭐뭐 주신다면, 뭐뭐 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동안 그거 좀 그만해 주시겠어요? 이력서 한 번 봐주실래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얘기해줄래? 혹시 여 분이 있을까요? You wouldn't happen to have any spare, would you? 전문적인 조언을 좀 구해도 될까요? Would you mind lending me your expertise? 괜찮다면 계속하게 해주시겠어요? 괜찮다면 아마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f you wouldn't mind, perhaps I could 몇 가지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내일 버스 정류장에 태워줄 수 있어요? Would you give me a ride to the bus station tomorrow? 나갈 때 내 방문 좀 잠가주시겠어요? 괜찮다면 제가 책 좀 읽을 수 있을까요? If you wouldn't mind, could you just let me read my book? If you wouldn't mind, could you just let me read my book? If you wouldn't mind, could you just leave me alone, let me read my book? If you wouldn't mind, could you just leave me alone, let me read my book? 가도 괜찮을까요? Would it be okay if I go? Would it be okay if I go? Would it be okay if I go? 제가 말해도 될까요?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speak? 도와주실 수 있나요? Would you be able to help me? Would you be able to help me? 괜찮다면 제 아이디어 노트북 좀 봐주실래요? If you wouldn't mind taking a look at my idea notebook.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Would you please open the window? 당신이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시겠어요?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Wouldn't you try to help me if you thought you could? 실례합니다. 잠시 가방 좀 봐주실 수 있나요? 혹시 아스피린이 있을까요? 당신 뒤에 있는 문 좀 닫아줄래요? Would you close the door behin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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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네 번째 용법 과거의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하고 했었지? 그것들은 아버지가 종종 말했던 위로의 말이에요. Those are comforting words my father would often say. 우리는 같은 테이블에서 아침을 먹었었지. 그녀는 계획을 세우는 중이면 조용해졌어요. She would go quiet when she was working out the plan. 그녀는 종종 기도에 기대곤 했어요. She would often turn to prayer. 사랑은 항상 도망가버려. 그 사람은 매일 나에게 말했었지. And he would tell me every day. 그녀는 항상 추측을 했어요. And he would always gu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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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항상 흥미로웠어. 그녀는 항상 큰 웃음을 만들어냈죠. 우리는 항상 미덕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는 항상 미덕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래서 나는 내 자신을 준비해 놓았어요. 매일 그는 어디로 가는 거지? 그녀는 항상 맞았어요. 그는 이 크고 화려한 넥타이를 메고 다녔어. 우리는 그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었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항상 나를 데리고 다녔어. 얘들아, 나는 항상 시간이 오래 걸렸어. 매일 그가 방문했었어요. 그녀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는 종종 형식을 가지고 놀았었지. 클래의 첫 번째 용법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불확실한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일 수도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Could it happen to anyone? Could it happen to anyone? Hey, Michael. Could it happen to anyone? Hey, Michael. Could it happen to anyone? Hey, Michael. Could it happen to anyone? 지금은 맑지만 나중에 비가 올 수도 있겠네요. It's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It's sunny now, but it could always rain later. You could get hurt. You could get hurt. 그들이 우리를 고소할 수도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They could sue us. We could lose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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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could be a 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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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걸릴 수도 있어. We could get caught. We could get caught. We could get caught. We could get caught. 그것은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어요. It could be a sign. It could be good thoughts, could be 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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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암일 수도 있어요.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This could be cancer. 이게 모든 곳에 퍼질 수도 있어요. It could spread ever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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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수도 있어요. But I could lend you some money before you. I could lend you some money before you. 음, 내가 너를 픽업할 수도 있어. Well, I could pick you up. Well, I could pick you up. Well, I could pick you up. 그가 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업데이트하는데 며칠이 걸릴 수도 있어 언젠가 그가 나에게 반할 수도 있어 이거 대박일 수도 있어 맞아요 그녀에게 효과가 있었으니 우리에게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게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내일 오후까지 먹을 게 없을 수도 있어 이 모든 게 계획된 걸 수도 있겠네요 모든 것은 항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클의 두 번째 용법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때 또는 부드러운 경고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너 그러다 경찰 아저씨가 이놈 한다와 같은 경우입니다 뭐뭐 할 수도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우리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이게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 This could be a big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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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해고될 수도 있어 You could get fired for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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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할 수도 있어 아마도 위험할 거야 Could be dangerous Well, probably is dangerous Could be dangerous Well, probably is dangerous 마냥 네가 바꿀 수 있다면 If only you could change 만약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면 만약 그것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어 You could regret it if you don't do it You could regret it if you don't do it You could regret it if you don't do it You might be a drunk dad You could regret it if you don't do it You might be a drunk dad You could regret it if you don't do it You might be a drunk dad 내가 괜찮다면 내 공부를 도와줄 수 있어 I could help you study if you like 그냥 걸어 나갈 수 있어요 You could just walk away,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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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동안 한 가지 음식만 먹어야 한다면 뭐 먹을 것 같아?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If you could only eat one food for the rest of your life What would it be? 일이라도 구하면 차 수리비를 내고 고칠 수 있을 거야 Well, if you'd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d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d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d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Well, if you'd get a job, you could get your car fixed 당신이 협력하지 않으면 친구가 죽을 수도 있어요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Your friend could die if you don't start cooperating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당신은 40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좋아, 그래도 경찰을 가장하는 건 심각한 문제야 체포될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고 있을 수도 있어, 그치?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상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이 될 수 있어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If we could perfect it, we could become gods 클의 세 번째 용법 공손하게 요청하거나 허락을 구할 때입니다.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뭐뭐 할 수 있을까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길을 보고 운전해 주시겠어요? Could you keep your eyes on the road, please? 집에 가는 길에 빵 좀 사와 줄 수 있어요?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Can you pick up some bread on the way home, please? 좀 도와주실래요? C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자리에 앉아서 음식 좀 주문할래요?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an you,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an you,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Can you, could you just sit down and order some food? 바람 좀 쐴까요? Could we get some fresh air? Could we get some fresh air? Could we get some fresh air? Can we go get some fresh air? 차 좀 더 주시겠어요? Could I get some more tea? 여기 진통제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Could I get some painkillers over here, please? Could I get some painkillers over here, please? I'd get some painkillers over here, please. 기침약 좀 주시겠어요? Could you get me some cough drops? Rage, could you get me some cough drops? Rage, could you get me some cough drops? 저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have some, too? Could I have some, too? Could I have something, too? 적어도 이분들 의자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Could you at least get them some chairs? Could you at least get them some chairs or something? Could you at least get them some chairs or something? Could you at least get them some chairs or something? 자기소개 좀 해 주실래요? Could you tell him a little about yourself? Could you tell him a little bit about yourself? Could you tell him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ell Could you tell him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ell Could you tell him a little bit about yourself? Well 조금 잡아 주시겠어요? Could you hold that, please? Excuse me Could you hold that, please? Excuse me Could you hold that, please? Excuse me 적어도 격려 좀 해주세요. 당신의 상사와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get your autograph? Could I please get your autograph? Could I please get your autograph? Could I please get your autograph? 출발해 5분만 미루어 주실 수 있을까요? Could you postpone our departure for just 5 minutes, sir? Could you postpone our departure for just 5 minutes, sir? Could you postpone our departure for just 5 minutes, sir? 나 대신 좀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 말해주실래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건지 말해주실래요? 클래 네 번째 용법 과거에 했던 생각이나 말, 예상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뭐뭐 할 수 있었다, 뭐뭐 할 수 있다고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아,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 병원에서 학교에 다시 갈 수 있다고 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 너도 못했어? I couldn't do it 어젯밤에 전혀 잠 못 잤어 나는 뭔가 잘못된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I could sense that something was wrong 나는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그녀의 숨결이 내 뺨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나는 복도에서 그것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나는 그녀가 내가 느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나는 그녀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이름표는 볼 수 있었어요 I couldn't see her, but I could see her name tag I couldn't see her, but I could see her name tag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I couldn't understand why this was happening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봤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었어 저는 제 학교에서 누구보다도 200미터를 빠르게 달릴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나를 웃게 할 수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아무도 못 따라올 만큼 능숙하게 다룰 수 있었어요 나는 압도당했어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 미안해 그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너도 그를 알아가는 기회를 갖게 하려고 했어 나는 그것들을 무한정으로 만들어 가격을 낮춰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I wanted to make them unlimited and sell them at a lower price point so that everyone could enjoy them 안녕하세요 여러분 실의 첫 번째 용법 무언가를 권장할 때입니다 뭐뭐 하는 게 좋겠어 뭐뭐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학교에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너도 일하러 돌아가는 게 좋겠어 너 언제 한 번 학교 끝나고 놀러 와야 돼? 우리하고 결혼해 우리는 이걸 더 자주 하는 게 좋겠어 비즈니스 정장을 입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 너는 좀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아 오늘 저녁 일찍 식사하러 가는 게 좋겠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요 너 이거 버리는 게 좋겠어 난 내가 그거 반드시 도전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정말 좋은 기회인데 너는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It'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should take it It's a great opportunity and you should take it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Well, there are some things you should know 너는 월급 인상을 요청하는 게 좋을 거야 전 제가 원하는 걸 입을 수 있어야 해요 내 엄마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그 새로운 프랑스 레스토랑을 한 번 가보는 게 좋겠어 We should try that new French restaurant We should try that new French restaurant We should try that new French restaurant that just opened up 나는 작년 여름 너에 대한 내 행동을 사과해야 해 I should apologize for my behavior to you last summer I should apologize for my behavior to you last summer 우리는 아마 지금부터 거기를 싸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 그냥 일정을 다시 잡는 게 좋을지도 아마 너는 밖에서 기다려야 할지도 아마 우리는 결혼 자금 중 일부를 저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maybe we should save some of our wedding money should의 부정형 should&d입니다. should와는 약간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뭐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뭐하면 안 된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하면 안 된다 역시 개인적인 충고나 조언일 경우입니다. 사회적인 관습법 규정과 같은 어떤 기준에 의한하면 안 된다는 not supposed to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비스 포스트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웃으면 안 되는데 I shouldn't be laughing 너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너 그러면 안될 것 같아 너 그러면 안될 것 같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 무시하면 안돼 너 진짜 그러면 안돼 그냥 지나치게 두면 안돼 미안 내가 너무 잔소리만 하면 안되는데 너 그 단어는 절대로 말하면 안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돼 무언가에 서두르면 안돼 이건 어렵지 않아야 해 스스로를 탓하면 안돼 이건 니 잘못이 아니야 그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돼 너 자신을 나와 비교해서는 안돼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 들은 것을 모두 믿어서는 안돼 식료품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돼 식료품에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안돼 정확히 네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걸 두려워하지 하지 마 하지만 우리는 판단하지 말아야 해 사람들을 쉽게 잃는 길이야 사람들을 쉽게 잃는 길이야 쉬로 시작하는 의문문 쉬로 시작하는 의문문 쉬로 시작하는 의문문 뭐뭐 해야 할까 뭐뭐 하는게 좋을까 맞을까 나 가야되나 나 가야되나 그냥 주문할까 그냥 취소할까 그냥 취소할까 쉬로 시작하는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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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해야 할까 내가 그걸 해야 할까 Do you think I should do it Do you think I should d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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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Should we write up an offer? Great, should we write up an offer?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 You know what you should do. You know what you should do. You know what you should do. 내가 타협해야 할까?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Should I settle? 그 사람한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할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맞을까? 이 장소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게 있을까요? 시어린드로 시작하는 의문문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 뭐뭐 하는 게 아니야? 우리도 가야지 않을까요? 먼저 노크해야 하지 않을까? 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피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그에게 다시 전화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새벽까지 기다려야 해요? 우리 그녀에게 선물을 해줘야 할까? 우리는 안전지침을 검토하지 않을까요? 당신, 당신 밴드랑 연습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들의 분노에 대해 인정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shouldn't we acknowledge their outrage? shouldn't we acknowledge their outrage? should의 두 번째 용법 충분히 높은 가능성에 대해 예상, 추측을 표현할 때 뭐뭐 할 것이다? 아마 그럴 거야 그거 괜찮을 거야 that should be fine 그거 재미있는 걸 거야 It should be something fun 손님들이 곧 도착할 거예요 Guests should arrive soon 그는 금방 돌아올 거예요. He should be back any minute. 곧 나오실 거예요. He should be out shortly. 그거면 도움이 될 거예요. That should help. Boring, that should help. 간단한 미팅일 거야. Should be a short meeting. Should be a short meeting. 그럼 우리는 문제가 없을 거야. Then we should have no problems. Then we should have no problems. 그는 몇 시간 동안 거기에 있을 거야. He should be there in a few hours. 당신의 오른쪽에 메뉴판이 있을 거예요.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There should be a menu right there to your right.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should의 세 번째 용법 should, you, 그리고, 컴마 후 문장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만약 뭐뭐하면 대표적인 표현으로 should you need anything else, any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us. 만약 당신이 추가적으로 무엇이든 필요하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해외 온라인 사이트나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해외에서 거의 매일 접할 수 있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든 필요하시다면 어떤 종류의 지원이든 문의해 주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Do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Do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Do you need anything, any kind of support, please don't hesitate to ask. 다른 어떤 것이든 필요하시다면 제게 알려주세요.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Should you require anything else at all, please let me know.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And should you ever need anything in this city, dinner, reservations, parking tickets, just drop our name into yours. 그 전에 무엇이든 필요하시면 미네르바 씨가 여기에 있어요.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봐주세요. 그 사안에 대한 어떤 증거가 필요하시다면 여기를 바랍니다.